첫번째 룩 몰래 카메라 보자 호텔에 있었나요? 이건 내 룩 이 사람이 자기 방이래 우리 들어왔는데 왜 누구가 있어 나 여자친구와 함께 원래 나 친구와 이런거 이럴 때 너 여기 뭐냐 통역한 사람이 있니?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네 4-0-3 이게 내 룩? 이 룩? 내 룩? 내 룩? 제 룩? 나 여기가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어디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거니 내가 2시간 동안 지났어 이 룩이 안 돼 여기가 내 룩? 아니 내 룩? 이건 제 방식이야 이건 제 방식이야 아니, 이건 제 방식이야 아니, 이건 제 방식이야 아니, 이건 제 방식이야 여러분, 이건 제 방식이야 여기가 계신데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제가 전화할게요 네, 전화할게요 이건 잘못된다 이건 잘못된다 누가 정리를 잘하고 우리 다 잘해야지 네 정말 잘한다 약간 잘못된다 이게 잘못된다 우리가 이걸 내 방식이야 이 방식이야 저는 이 방식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음 고맙습니다 ipper 누가 이 방식을 생각하지 그게 잘못된다 이 방식이란, 어? 그 사과 무슨 소리가 있어요? she's really going to throw me out of here I'm not leaving Yeah. What if she goes back She's going to be back What's she gonna do? She's in the pool she's going to come home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Yes this is my girlfriend Show me your girlfriend You want me to show you my girlfriend? Yeah How is your girlfriend? I need to call my girlfriend No I don't need to call my girlfriend 저희 친구 양해하시길 바라볼까요? 여기가 분홍 närbt. 어깨가 분홍을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시킬 바랍니다. 먼저 이 남은 부활시킬 바랍니다. 여기가 당 resiliencia이라서 우리 사살로 다시 오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셨다면 이 남은 부활시킬 바랍니다. 고통! 본oul도 부활시킬 바랍니다. 다시 이 남은 부활시킬 바랍니다. 망해요. 나는 여기다 보니까 间의 부활시킬 바랍니다. 자기가 좀 보안 있는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나도 같이 했어! 야! 나도 같이 했어! 야! 나도 같이 했어! 야! 안 돼!